첫눈에 반한다는 소설 말도 어디론가 바쁘게 걷고 있었는데 수많은 사람들을 스치듯 흘러가다 그댈 마주치고 시간이 멈춰져 이 사람이다 이제야 찾아온 사랑이다 그냥 느낌으로 알아 말도 안 되지만 이 순간을 위해 살아온 것 같아 이 사람이다 다시는 못 찾을 사랑이다 그냥처럼 서있는 그 사람들 중에 손소리가 들리고 심장이 뛰는 바로 이 사람이다 처음 본 사람인데 오래된 사이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기억나진 않지만 알고 있었던 사랑 나와 너무도 닮아있는 사랑 이 사람이다 이제야 찾아온 사랑이다 그냥 느낌으로 알아 말도 안 되지만 이 순간을 위해 살아온 것 같아 이 사람이다 다시는 못 찾을 사랑이다 인형처럼 서있는 그 사람들 중에 손소리가 들리고 심장이 뛰는 바로 이 사람이다 지금껏 이런 간절한 맘 가져본 적 없었는데 살아오면서 이렇게까지 누군가를 원해본 적 없었는데 이 사람이다 이제야 찾아온 사랑이다 그냥 느낌으로 알아 말도 안 되지만 이 순간을 위해 살아온 것 같아 이 사람이다 다시는 못 찾을 사랑이다 인형처럼 서있는 그 사람들 중에 손소리가 들리고 심장이 뛰고 있는 굴로 하나게 빛나고 있는 바로 이 사람이다